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40여 개의 아이들을 통해서 30여만 개의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은 있지만, 어디에 가입된 건지,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내역이 없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인권유린에는 말이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말입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불법 댓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감금이 아니고 잠금이다. 경찰대의 사임의 사유로 밝힌 표창원 교수의 말입니다. 표 교수는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려는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시작한 지 10개월 된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 단장은 경찰의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시점을 문제삼는 문 후보에게 정치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울 김용옥 교수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혁세 경문의 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 시국선언문은 어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용옥 교수는 체제 밖에서 천리를 가는 것보다 체제 안에서 한치를 가는 것이 어렵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2월 18일 화요일 아침 손속해 시선집주인 선정한 말과 말이었습니다. 오늘 3분은 두 분의 원로 정치인을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 두 분인데요. 내일이 바로 대선이고 오늘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양 캠프의 두 원로를 한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두 분의 지지토론을 잠시 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물론 마음을 다 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까지도 누구를 찍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초박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그래서 한 표 한 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늘까지 강행군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3, 4구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이미 제가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의 정계월로분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이 방송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시기는 처음 아닐까요? 처음입니다. 네, 원래 잘 아시는 사이일 테고 연배는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죄송스럽게도 한 살 우입니다. 하나의 이스두 분이요. 네, 근데 뭐 연배 따지기엔 좀 송구스러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식견이나 사회적 의상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천만에, 천만에, 천만에 말씀. 네, 오늘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첫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왜 박근혜 후보인가, 왜 문재인 후보인가. 아마 그 두 분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상대 진영으로 가신 분들이라고 언론에서도 모두들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지지자로 나서기까지 고민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 후보다, 이렇게 결정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우선 김정인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서부터 한 5년 전쯤 되는데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벌여가지고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참 애석하게 친 후에 박근혜 후보가 경선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지명이 된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적극 돕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을 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 이후에 제가 스스로가 한번 만나자고 이래가지고서 그때 생각은 이분이 한 5년 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좀 잘 할 것 같으면 다음번에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윤여준 위원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계획이라면 저는 딱 한 번인데요. 지난 9월 24일 아침 문재인 후보하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저는 평소에 대통령의 자격으로 통치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 대석까지 있다고 봤는데 그런 통치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소양이 또 있다고 봤거든요. 마치 운동선수에게 종목과 관계없이 체력이 기본이듯이 마치 높은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처럼 그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인의식이 있어야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패걸이 인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부정부패가 없어지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에 큰 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민주적 태도죠.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인식하고 본인의 통치 행태는 그와 별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가치가 내면화돼서 저절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적 태도와 투철한 공인의식 그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봤는데 그 점에서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였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그렇다면 상대 후보는 그런 면이 없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으나 오늘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일컬어서 흔히 보수대 진보의 세력이 대결이다. 혹은 좌파 우파 대결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또 세대 간 대결의 양상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지역적 문제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선거의 성격을 윤여준 위원장께 이번에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지금 말씀한 생각처럼 이념 대결, 지역 대결, 세대 대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를 보고 굳이 이번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낡은 세력 대 새로운 세력의 대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인 위원장님 앉아계신 데서는 좀 죄송하지만 김정인 장관 위원장님이나 몇 번을 빼놓고는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지금도 박정희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낡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다고 드랫하게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높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인 위원장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대결이라든가 또 무슨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확립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갖다 보다 더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압축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참 유례없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기반을 닫고 그 바탕으로 해서 25년 동안 지금 정치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정치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압축성장하는 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대한민국을 갖다 다시 건설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아마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시대교체? 이것과 매개 닿는 얘기라고.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한번 열어가야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룩한 압축성장의 결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롭게 정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의 발전이 더 어둡겠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그걸 권위주의 발전체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체제가 결국 압축성장을 통해서 산업화에 이륙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모순이 쌓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걸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라고 저도 봤거든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대교체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기술, 자본, 노동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의 현상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황대한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도 이웃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이 우월한 나라가 옆에 일본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가 운영 원리로 국가를 운영해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라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행정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다 따라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죠. 그다음에 정치를 보더라도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면, 박자들이. 정치인이라는 직업도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의제도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 대의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직접 민주주의 욕구가 막 폭발해서 분출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나. 이런 고민을 다 해서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고민은 국민에게 내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하는 이 정도라도 했어야 시대교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쉽게 해서 지금 보면 어느 후보도 그 수준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국문별 공약만 얘기하지. 저는 그게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봐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점은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넘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정부와 사회, 지식기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와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고 보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과 정치권이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 돌아와서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치권이 그와 같은 인식을 허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안철수 현상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치권이 아직도 그렇게 냉정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타파하려면 국민이 어떠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런 시절에 가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장래가 상당히 어둡다. 정부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건 60%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압축성장을 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고 이것이 다 국민의 역동성이 작용을 해서 왔다고 보는데 이 역동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갈 것 같으면 과연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겠느냐. 이 점을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 정치권이 무엇을 국민에게 내놓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겨우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부러져 있고 있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약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여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제도 정부의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서 양쪽 캠프에서 별로 이렇게 제대로 내놓은 란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내놓은 공약이다 정책이다 이런 것은 무수히 많이 남았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질서를 갖다가 개편할 것인가 하는 점은 추후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있잖아요. 상징적 인물이시니까 모셔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의 정신은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데 딱 한 복판에 경제민주화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신 것인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과정을 보면 이걸 마치 무슨 재벌을 어떻게 없앨려고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재벌을 옹호하느라고 바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과장 다 우리 알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김종인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새누리당이 이해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짧게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슨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갖다 올바르게 가져라 할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전의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갖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비대위에 참여해 가지고서 경제민주화를 정강경책에 삽입을 하고 총선 공천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공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질 인물이 하도 없기에 그게 사실 제가 3월 말에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박근혜 지금 후보가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서 대선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럴 적에 본인 스스로가 총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철저하게 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갖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만큼은 이 문제를 좀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란 시간으로 볼 때 윤 장관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 위원장님 말씀 좀 듣습니다. 평소에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지가 확고한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후보의 결정, 말 한마디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제왕적 후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말씀이시자 법률이시다고 생각하고 눈치도 먼 발치 살핀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다 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정만 싸늘하게 지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의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그렇게 아주 수직적이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제왕적 후보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견에 휘둘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제왕적 후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왕적 후보 같지는 않고 김 위원장님은 유일하게 언론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쪽 저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쪽의 얘기도 많이 좀 배려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쯤에서 좀 그런 혼돈된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벌써 한 15분 이상이 흘렀습니다만 이거까지만 좀 토론 진행하고 다음 광고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과거 정권 책임론 양쪽에서 모두 내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론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책임론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서 여당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참 최고의 요직을 갖다가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때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두 후보가 전부가 다 새 시대에 무슨 새로운 나라 통합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집착해가서 그 점에 너무 논쟁에 근거를 제공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책임 정치고 민주정치는 또 정당 정치입니다. 책임을 이룬 주체가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총선거 직전에 당 이름과 로고랑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중요한 계기에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총선거라는 중요한 계기를 앞두고 집권당을 없애버린 거죠. 그럼 책임의 대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야당이냐 이렇게 자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교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죠. 책임 정치의 모습이 아니니까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 책임 안 질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실세했던 건 맞죠. 책임을 졌죠, 그 정부는. 왜냐? 정권을 잃었어요. 국민에게 문책을 당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묻지마 투표로 잃었어요, 그것도. 책임을 졌죠, 이미.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군요. 여기서 광고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7시 40분이 다 돼가는데 광고 듣고 이번에는 광고 끝난다면 윤 위원장께 먼저 질문드린 순서를 받겠습니다. 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대선 직전일인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중 국민통합위원장 두 정치 원로를 모시고 두 분의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위원장께 먼저 발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일반 통합의 리더십,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지역계층 인협을 극복한 대통합을 역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누가 과연 더 적합한 후보인가. 워낙도 우리가 좀 이른바 좌우,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져서 갈등이 좀 심한 편이니까 이게 굉장히 양 후보가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여중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통합의 개념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어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생각에 국민 전체가 따라오는 것이 통합이 아니죠. 말하자면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가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조절하고 완화해서 하나의 통합된 국민의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제도 아닙니까? 대화 타협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나가고, 그걸 먼저 중첩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걸 입법화해서 제도화하고 하는 이런 노력해가는 과정, 끊임없이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죠. 끊임없이 민주주의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통합이라는 것도, 국민 통합이라는 것도 어떤 왕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또 자기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설득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없이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다른 많은 좋은 자질을 가진 분인 건 저도 알지만, 리더십의 성격이 매우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것도 그런 점은 굉장히 걱정을 했고. 또 최근에 100%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한 일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100%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박 후보가 혹시 모든 국민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상태를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100%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슨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끌고 가겠다는 이런 개념 보듬은 가급적이면 사회가 보다 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100%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하고 이게 원래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랑과 질시가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지 효율과 안정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100% 조화를 이루고 100% 통합이 됐다고 해서 그 사회가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속성대로 서로의 질시를 하고 약간의 갈등구조를 갖다 가지면서 거기에서 사랑이 베풀어질 것 같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서 일치를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100% 대한민국이라고 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지 꼭 100%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두 후보 모두 사실 지금 또 한 가지는 서민하고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를 향해서는 또 서민과 민생을 논할 자격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서민과 민생을 위한 후보인가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분이 더 적합한 분이라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서민이 부자 보듬을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한 20대 8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를 먹고서 잘하는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위주의 모든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후보가 다 똑같이 서민 위주 중산층을 갖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70%로 다시 만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현 사회가. 만약에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사회가 하나의 갈등 구조 속에 빠져가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해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문제를 감각하고서는 정권의 안정을 갖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민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춥고 배고픈 사람을 서민이라고 한다고 치면 전혀 춥거나 배고픈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춥고 배고프다는 게 관념입니다. 관념에 머무를 것이다. 관념이죠. 그런데 추워 보고 배고픈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관념은 아니죠.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혹시 재발론 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재발론을 보기에는 우리 윤효준 위원장님께서 박근혜 후보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또 문 후보의 살아온 과정을 배울 것 같으면 문 후보가 서민의 애완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랄건 안 자랄건 간에 관계없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인식은 그래야 되죠. 분명히. 인식을 탈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연민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식 이전에 마음이 가는 거. 연민의 정의죠. 죽고 배고픈 사람에 대한 연민. 내 처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늘 그런 사람들에 가는 거. 이건 연민의 정의거든요. 저는 그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두 후보의 지금까지의 인생 역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도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은 공약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병인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사의 현실이 그러한 요구를 강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할 것 같으면 그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나라의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허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김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는 아마도 자본주의 시장장제 편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그냥 반론해 주셨네요.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젊은 층이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 또 젊은 층이 요구하는 이른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누가 떠오르면 충족시켜줄 것이냐 하는 데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과연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이은혜진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얼핏 생각하면 전통적으로 늘 젊은 세대들은 야당 차량이 많다고 그랬죠.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20대와 30대는 많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20대는 과거처럼 이렇게 무조건이라면 좀 지나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야당 성향이라고 하기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조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수치나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평소에 20대를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집단으로 만나는 편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 20대가 무조건 야당 지지하는 건 아니구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20대는 상당히 북한에서 동경적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20대가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많이 인식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은 그 기준이 새까맣게 몸이 친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감 같은 것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평가나 인식도 과거 20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야당이 선거 전략을 세울 때 특히 20대가 전처럼 그냥 덮어놓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가 아니다 하는 걸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정인 위원장께서는요? 그런데 20대, 30대 이렇게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40대 노노는데 30대만 되더라도 생활인으로 변모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대는 30대보다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갖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좀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 보다 더 관심을 갖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 뭐 투표 성향이 똑같다고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여기서 더 말씀을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께 20초만 해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양쪽 캠프에 정치의 원로 두 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행복주의원장 그리고 윤여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통합위원장 두 분의 토론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아주 1위로 올랐다고 하네요. 저희 신선생 프로그램이. 그만큼 관심들을 많이... 김종인 위원장인 명성 때문에. 두 분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두 분 정치 원로들의 격조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또 굉장히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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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